sembra ya vä ich y u ou ou o o ou ja o ou o 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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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일주일 연습하니까 딱히 해버렸어요. 오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네요. 네 좋아요. 막 장난치는 서로 이렇게 이렇게 어... 아 이거 지금... 일단 빨리 빨리 시작 자 계속... 어 어 어 아 더 아파 콩치코 이런걸 네, 그리고 꼬치꼬고 이런 것 같아요. 뭐지? 어, 뭐 그런 거? 어? 네, 형사하셨나? 네, 형사하셨나? 네, 형사하셨나? 형은 좀 보긴 거예요? 나 이거... 가자. 너 뒤돌려. 한 표정도 좋아하는 거. 약간 검사치, 웃기도 하고. 어? 아, 괜찮다. 귀여워. 괜찮아? 최선을 다 아프지? 이거 뭐 포스터라크, 이거 너무 괜찮네. 아, 이거? 포스터 이거 아는 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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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드라마.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에서 고유 역을 맡은 오세형입니다. 지금부터 2006년 그때 그 감성 메신저 아이디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아이디가 많았어요. 열대종기 있었는데. 되게 멋있는 아이디 하나 있었는데. 꼬대맞이. 숫자랑 영어를 되게 써보면서 글자를 만들었던. 지금 되게 뭐 그 당시에 되게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아이디가 있었는데. 자, 그럼 저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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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세훈으로. 지우하고 세훈은 그냥. 되게 고유한 저를 섞었죠. 그리고 제 그 곡 중에 고라는 노래가 또 있어서 좀 이렇게 한 명했습니다. 무슨 뜻 없으니? 그냥 했습니다. 이제는 좀 나이 들었기 때문에 심플한 게 이쁘네요. 상태 메시지. 그 당시에는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 순간 짜증 나면 그 다음은 행복하겠지. 이런 거. 응. 너무 좋은 말이지 않나요? 지금 이 순간 짜증 나면 그 다음은 행복이겠지라고 했던 거 같아요.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좋은. 알겠습니다. 그럼 팬들 사이에서 그냥 살면 도록. 그래요? 네. 트라마 끝나고 배우들과 또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. 친구들과 함께 또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고 좋은 거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여러분들이 정말 큰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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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 가술 поддерж uploaded